2,100만 회원수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K-뱅크와 누구나 돈 버는 적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. 누구나 돈 버는 적금은 K-뱅크의 코드K 자유적금 특판 상품으로 중고나라 모바일 앱 회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1년 동안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 3.2% 금리를 받습니다.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동종 상품 평균 금리가 1.92%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혜택입니다. 누구나 돈 버는 적금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중고나라 앱에서 상품 등록한 회원 중 특판 이벤트에 응모한 선착순 1,000명에게 가입 쿠폰을 제공합니다. 1,000계좌가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됩니다. 중고나라 앱은 지난 1월 우리 동네 학교, 회사 근처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집거래할 수 있는 지역기반 서비스를 전면 배치하는 등 리뉴얼 작업을 완료했습니다. 또한 중고제품 시세 조회를 비롯해 희망 가격, 제품 색상, 제품 상태, 관심 상품 등 10여개의 정보를 필터로 하는 큐레이션 기능도 탑재했습니다. 특히 누구나 돈 버는 중고나라에 맞춰 모든 회원 페이지를 1인 가게 콘셉트로 꾸몄습니다. 앱 회원은 내 가게에서 누적 수익과 예상 수익, 직거래, 택배 거래 등 거래 유형별 데이터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내 가게의 단골 손님과 단골 가게 등 고객 관리도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